따자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랑 HSK 대표 강사 한국인 레이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7월 15일 뜨거운 여름에 치러지는 HSK 6급 시험 대비 예상 문제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문제를 다운 받으셔서 풀어본 다음에 해설 강의를 들으시고요. 문제 수가 너무 적다고요? 제 강의 스타일은 바로 그거죠. 문제 양보다는 여러분들의 내공을 키워주는 시험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문제 유형이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모의고사 한두 세트 분량이면 충분하거든요. 저희 누둘 강의 들으신 분들은 신화공책에 있는 교재 양의 문제 양이 모의고사 세 세트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양으로는 충분하고요. 이제는 얼마나 많은 중국어 문장들을 내 걸로 만드냐 이게 항상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응용력이 생기면서 문제를 제대로 풀 수가 있다. 그래서 문제 푸는 핵심은 제가 기가 막히게 가르쳐 드리니까 걱정 마시고 여러분들은 이 강의만 듣지 마시고. 예상 문제 특강 또 쭉 들으면 양이 엄청 많습니다. 이번 달 거 그 다음에 저번 달 거 저저번 달 거 이렇게 쭉 거꾸로 한번 쓱 들으시면서 복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6급 이 독해 2부분 한 문제 하고 이 그 다음 듣기 3부분 준비를 했는데요. 독해 2부분은 이렇게 밑줄이 3개 내지 4개 5개 이렇게 3개짜리 4개짜리 5개짜리가 있는데 승부는 대부분 여러분들 그 아세요? 이 승부는 거의 5급 단어에서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밑줄 3개를 다 맞는 걸 찾는 게 아니고 밑줄을 풀면서 가장 자신 있는 밑줄에 승부를 걸어주면 되고 하나하나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아닌 거는 좀 X를 치면서 같이 쫙 없애주든지 사실은 긴가민가한 게 많죠. 우리가 뭐 이게 딱 맞다 틀리다 이렇게 이게 칼로 무자르듯이 딱딱딱 고려낼 수는 없고요. 그래도 느낌상 이 단어를 더 많이 쓰는 것 같다 더 많이 본 것 같다 그러면 거의 그게 답인데 그래서 평소에 이제 많은 단어들을 문장 속에서 읽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급 단어에서 많이 승부가 납니다. 자,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샨 쬐지죠. 그러니까 샨 쬐는 착하다 말고 잘한다는 게 있으니까 쬐지를 잘하는 사람 샨 쬐지죠. 교제를 잘하는 사람은 대부분이 샨 쬐 짬미 뭘 잘해요? 칭찬을 잘해. 그렇죠? 샨 쬐은 어떤 장끼에 잘한다, 능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샨 쬐 장 짬미는 칭찬을 잘하는 거야. 짬미에도 마찬가지로 찬미하다 이렇게만 여지 말고 칭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칭찬하다. 진정한 전청더 짬미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실된 그런 칭찬은 거의 시 시 름면 시 다음에 다시 주어동사 목적이 나오죠. 사역동사 다음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진정한 칭찬을 해주면 진실된 칭찬을 해주면 사람들이 런슛다 오 쥐션더 요디엔. 자신의 장점을 인식하게 해주죠. 오 류 샘. 너무 잘생기셨어요. 그러면 나는 잘생긴지 몰랐는데. 아, 그런가? 내가 잘생겼나? 하고 이렇게 쥐션더 요디엔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주의 도움이 되는 거야. 원래 요주의 다음에는 가장 많이 오는 형태가 이렇게 동사 목적어 형태인데. 동사 목적어 형태인데 여기 지금 목적어가 다시 동사꾸라고 하죠. 슈리츠 진신. 자신감을 수립한다. 세운다. 자신감을 세우는 것을 1번 하는 데 도움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확히 동사 목적어도 좀 잡아주시고 여기서 이제 A, B, C 단어를 들어가는 거죠. 1번 밑줄에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어는 자신감을 세우는 것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들어가니까 강조한다. 샹더오 강조한다는 건 주로 이제 말로 어떤 사실을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자신감 수립을 강조하는 데 도움이 강조 자신감 수립을 강조해요 누구한테 이렇게 뭘 이렇게 말로 주로 강조하는데. 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것쯤은 여러분들 시항자원은 5급 단어죠. 그러니까 아닌 거를 여러분들이 제껴주면 만약에 이게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얘는 다 보면 안 돼. 알겠죠? 이거는 확실히 아니네 그러면 다 버려버려야 돼요. 알겠죠? 긴가민가 그러면 이제 세모를 쳐놓고 아유 긴가민가인데 가보자. 까이샤는 개선하다는 것은 관계를 개선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진짜 아니죠. 이건 확실히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진짜 이게 제께버리고 더 이상 보지 마요 이 밑줄은 보면 안 되죠. 정치약. 정 티엔 이런 단어들은 사실상 이 뒤에 쯔. 지향은 강하다고 티엔은 첨가하다 더하다죠 그러죠 그 뜻이에요. 예 정도 늘리다는 것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신감을 수립하는 것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신감 수립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죠 더하는 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평소에 단어를 공부한 이건 긴가민가 하거든 그러면 정치향이 이제 여기서 나와줘야 되는데 여기서 일 번 밑줄에 승부가 걸렸다. 난 정치향 긴 거 같다 사실 정치향은요 놀랍게도 필수다는 거 아니에요 오급도 육급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내가 모르면 힘들어지고 내 여기서 승부가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다음 밑줄로 가버려야 돼 그다음 문장으로 가 그다음 문제로 더 이상 이 번 삼 번 밑줄 볼 필요 없어 가장 깨끗하고 좋은 이상적인 상황은 일 번 밑줄에서 답이 나오는 거죠. 보통 한 밑줄에. 이 a b c d 가 다 들어가는 거보다는 하나만 들어가는 케이스가 많아요 아니면 이제 두 개 정도 근데 대부분은 하나만 들어가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정치향을 여기서 답을 승부를 걸든지 아니면 나는 아까도 말했지만 후보군을 잡는 거죠 a 번 c 번 t 번 에라 모르겠다 난 여기서 답 모르겠어 그러면 그다음 문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어 터베 그중에 특히 땅 짜오 지도 슈왕팡 리창이 셔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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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교재 쌍방의 입장이 핵심은 쌍방의 입장이 뭘 가지고 있을 때 이제 2번 목적이죠 이 주어 동답 목적을 정확히 봐야 돼요 교재하는 쌍방의 입장이 뭘 가지고 있냐 바로 이 2번을 가지고 있는데 어 쌍방의 입장이 차이를 차비에는 이제 5급 단어 차비의 차이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아 2번은 아까도 이제 b번이 b번은 지워졌는데 여기서도 아닌 게 나와요 의문은 좀 그렇죠 펀치 이게 6급 단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긴감인가 맞는 게 아니고 긴감인가 아 이것도 긴감인가 아 이거 긴감인가 해 펀치 근데 사실은 이게 6급 단어 어렵죠 이것도 어떤 이 차이점을 말하는 건데 의견의 차이 견해 차이거든 견해 차 그 허 어메 이건 또 뭔 단어리야 이것도 6급 비슷한데 너무 어렵죠 여러분들 거 자를 제대로 알면 거 b라는 5급 단어 있죠 옆집 그때 거를 공부해놨어야 돼 쯔어 그래서 허 자는 뭐 잘 안 보이니까 몰라도 되지만 거 자를 가지고 거는 간격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감정의 틈 거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아이고 모르겠다 어렵죠 사실은 이런 단어들이 6급 단어들이라서 살짝 어려운 단어들이라 내공이 좋은 사람들은 알겠지만 여기서 답이 안 나와요 그럼 우린 또 어떻게 해야 돼 세 번째 밑줄로 가야 돼요 적당한 칭찬은 뿌진넝 하이넝이죠 이 화지의 마우돈이죠 모순을 없앨 뿐만 아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이제 시험 문제가 화지가 밑줄에 꺼질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평소에 열 번 읽기를 제가 열심히 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 다음에 하이넝 시 또 뭐하게 만들었냐 고통이 더 소통이 더 잘된다 소통이 더 잘되게 해준다 이거죠 잘되게 해준다는 느낌의 단어들을 한번 봤더니 소통이 순조롭다 맞는 거 같아요 향통 이건 난 모르겠고 아까 b번 아니었죠 슌창이 순조롭다 이것도 맞는 거 같고 잘 모르면 세모고요 슈창은 우리가 이제 이걸로 5급 단어 6급 단어인데 5급에도 많이 나오는데 마음이 뻥 뚫린 건데 그런 걸 알아야 돼요 그것도 모르면 이제 내가 힘들어지죠 슌리가 여러분들 4급 단어거든 근데 이건 이제 여러분들은 오답으로 유도겠어 오답으로 그래서 사실은 정답을 보면요 1번 밑줄에 저는 개인적으로 승부를 걸으라는 걸 추천해주고 싶고요 나머지 단어들이 오히려 더 어렵고 정치향 이런 단어는 비슷한 아이지만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지향기하고 강조하다라는 단어가 아까 이 지향기하고 안됩니다 자신감을 수립하는 걸 강조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강조라는 건 보통 말로 보통 강조할 때 쓰는 거니까 아니고 관계니까 절대 아니고 정치에는 어떤 분위기나 이런 걸 늘려주는 거죠 더해주는 거죠 더하는 거고 강하게 해주는 게 답이에요 1번에서 나머지도 다 안 돼 이것도 좀 이따 설명 들어가고 나머지 다 설명 들어갈게요 이거는 두 개가 되지만 이게 오답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조심하시고 여러분들은 이걸로 승부를 걸어서 정답이 c번이 나와줘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여기서 단어 공부를 좀 해줘야 되겠네요 단어 공부를 지향기하고 주로 이제 말을 통해서 강조한다고 그랬어요 지향기하고 안주에는 안전을 강조한다 지향기하고 린시 연습을 강조한다 그래서 평소에 단어 공부는 호응관계와 예문을 통해서 평소에 지문을 많이 읽어야 되죠 까이샤는 관계 개선입니다 해봐요 까이샤 관시 해봐요 까이샤 관시 성능 개선 환경 개선 전부 다 외워주시고 정치형 T즈 많이 나옵니다 체질을 강화하다 이건 비슷한 아닌데도 많이 나오죠 거의 5급 수준의 단어입니다 단어죠 정치형 T강이 저항력을 강화해준다 면역력 정치형 미니리 면역력을 강화해준다 자 독해는 여러분들 단어 핸드아웃을 보고 가도 되겠어요 듣기는 절대 보면 안 되고 독해는 단어 핸드아웃을 프린팅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치에는 티엔 포인트인데요 정치엔 치이폰 분위기를 더해준다 늘려준다 이런 뜻이죠 정치엔 지혜를 더 치이폰 명절 분위기를 더해준다 이럴 때 많이 쓰거든요 정치엔 쉬어 배 이런 것들은 뭐야 설비를 추가하는 거죠 설비를 늘리는 거죠 설비를 늘린다 정치엔 쉬어 배 이렇게 동사는 꼭 목적이랑 같이 외워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차비에는 어떤 차이냐면 내용이나 형식의 차이입니다 내 이롱도 차비에 아니면 옐링도 차비에 연령차 내용의 차이 이런 걸 알아는 거고 이원은 뭐 의문이죠 찬성 이원 의문이 생긴다 디추 이원 의문을 제기한다고 그 다음에 펀치가 6급 단어고 여기서는 답으로 지금 출제가 됐는데 보면 토론회에서 사람들의 의견은 따자드 이젠 따자 이젠 줄였죠 요 펀치 여기까지가 전체 주어예요 이 견해차가 생기는 건가 이 단어로 어떻게 하냐 사전에 있는 것 의견의 불치 뭐 차이 이렇게 하지 말고 견해차라고 보면 견해차 사람들의 의견에 차이가 있는 건데 결국 견해차거든요 견해차가 있는 것은 실정장도 정당적인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두 사람 교재의 쌍방의 입장이 견해차가 있는 거다 그래서 답이 되는 거죠 어떤 의견이나 생각의 차이 즉 견해차를 뭐라고 해요 펀치 시작 펀치 그러는 거죠 그 허는 말 그대로 감정의 어떤 거리감 우리가 인제 아우 감정적으로 거리감이 느껴진다 아우 이런 거 우 번째 이제 매우리는 허그허 우리 사이에는 어떤 거리감이 없다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순리 이름은 사급 단어죠 그의 웃는 얼굴은 모든 게 순조롭다는 걸 설명해 주고 있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창통은 도로가 뻥뻥 뚫리는 거죠 이게 창 자도 그렇고 통 자도 그렇고 창도 뻥 뚫리는 거고 통도 팍 통하는 거죠 따오루 창 창통 시작 따오루 창통 도로가 원활하다. 도로가 막힘이 없다 막힘이 없는 게 창통 도로가 막힘이 없는 거죠 순창도 순조롭다 순리하고 이게 창자가 있어서 막힘이 없는 게 들어갑니다 순조롭고 막힘이 없고 후시 순창 호흡이 순조롭다 호흡이 원활하다 원활하다 지오통 순창 순창 지오통 순창 뭐예요 교통이 순 뭐죠 원활하다 순조롭다 원활하다. 쉐예 순환 순창 혈액순환이 원활하다 순조롭다 원활하다 이런 뜻으로 그러니까 순창은 순리와 창통을 합쳐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창통은 어쨌건 도로가 막힘이 없을 때 쓴다 그래서 이 호흡관계 따올루 창통만 알아두면 되겠고요 슈창이 제일 중요하죠 많이 쓰이죠 신칭 슈창입니다 저지티엔 저지티엔 타신칭 페이장 슈창 요 며칠 그의 마음은 정말 상쾌하다 기분이 상쾌한 거죠 뻥 뚫린 거야 막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신칭 슈창 이렇게 호흡관계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볼까요 신칭 슈창 시작 신칭 슈창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전체 풀었으니까 전체 또 열 번 읽기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듣기. 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기 3부분은 총 20문제 나오고 세 문제 짜리가 네 개 네 문제 짜리가 두 개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섯 개 지문이 나오는데 사실상 우리가 내용을 알아들을 만한 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사실은 긴가민가면서 찍어서 실력을 높이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실제 시험 보면 알아요. 그리고 최근 듣기는 어마무시하게 어려워졌어요. 어마무시하게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래도 어쨌든 평소에 받아쓰기 많이 하신 분들은 학생들이 꼭 선생님 듣기 많이 들립니다 나옵니다. 받아쓰기는 생명이다. 받아쓰기는 사전에 의존하면서 자꾸 써보고 내가 유추하고 맞춰보고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읽기 받았었으면 또 그거를 계속해서 분석한 다음에는 계속 읽어줘야 된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고 이제 점수를 올리는 방법은 항상 강조했지만 ABCD를 미리 볼 수 있는 그 독해력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필수단 아닌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단어들을 빨리 독해해서 내가 나오는 단어들 대충 어떤 내용이 들릴 것인가를 유추한 상태에서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킹은 나중에 마킹 시간 주니까 여기에 집중하시는 거죠. 자 ABCD를 보겠습니다. 자 듣기 강의는 절대로 원문 보지 않습니다. 단어도 보지 않습니다. 듣기는 오직 리우가 하라는 대로 해야 진짜 여러분들 점수 확 늘릴 수 있어요. 자꾸 원문에 의존하지 마세요. 자 후어시다 불의 세기죠. 그러니까 불의 세기가 엄청 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산불 났을 때 후어시가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발생했냐면 이른 새벽에 발생했다. 이거 이제 발생한 시간을 나타내고 있고 이게 지금 불과 관련이 있나. 매우 빨리 푸미애 이게 뭐예요. 꺼졌다. 빼이자니까 꺼졌다는 거고 푸미애 자체는 불을 끄는 거죠. 여러분들 미애자만 갖고 가도 돼. 미애자로 보면 불을 갖다 위에서 확 덮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푸미애 불을 꺼뜨렸다. 그러니까 빼이 푸미애니까 매우 빨리 불이 꺼진 거고. 샤오 후에러 린쥐드 방드. 샤오 후에러 태워서 훼손시켰다. 태워서 없애버린 거죠. 후에이는 결과 보죠. 후에이 훼손하다 파괴하다 없애다 이런 뜻이죠. 불에 태쳐버린 거죠. 아 태쳐버린다 이거 사투리 죄송합니다. 네 태워서 없애버렸다 이거죠. 태쳐버린다 이런 거 하지 마요. 그 다음에 취지에 오르란 예 어떤 행동을 했느냐 이거야. 32번은 주인공이 들리겠고 이게 이 주인공이 무슨 행동을 했느냐를 물어볼 것 같아요. 취지에 오르란 a b c d 보면 유추가 돼야 돼요. 사람을 구했냐. 쪼 후즈 웬 생뚱맞게 후즈 후즈가 뭐죠. 예 도끼 여기 보면 도끼 두 자루가 딱 얹혀져 있잖아요. 그죠. 도끼를 찾았다. 쪼오빠우 예 보물을 찾았다. 그다음에 보물을 찾는다. 쪼 지 후어 위인인 쪼는 조사하는 거고 지 후어는 불이 난 거죠. 그 불이 난 원인 화재 원인을 조사했다 이거죠. 자 이거 약간 주제 같은 거 아니면 주인공의 어떤 성향 지지 러관 적극적이고 낙관적이다 해봐요. 지지 러관 시작 지지 러관 추신 따위 추신 따위는 여기는 좀 경성으로 우리가 이제 추신 따위 경성으로 얘기해야 돼요. 따위는 추신과 따위는 같은 뜻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덜렁대다 세심하지 못하다 부주의하다 이런 뜻이죠. 이 쩐 추신 아우에가 이렇게 덜렁대 이거죠. 그다음에 찐찐찌자오는 시시콜콜 따지다. 야 너 어제 내가 100원 빌려줬는데 내놔 빨리 100원쯤은 친구지간에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그 100원 그리고 야 내가 저번에 밥 샀는데 너도 사야지. 이게 뭐예요 찐찐찌자오 찐찐찌자오 러 위주로 많이 나오죠 즐겁게 남을 돕는다 남을 돕는데 즐겁죠 기꺼이 남을 돕는 거죠 원해서 남을 돕느냐. 그래서 bc는 좀 안 좋은 느낌이고 a번과 d번은 좋은 느낌인데 대부분 주인공들은 좋은 느낌 해피엔딩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성공 스토리인데 여섯 개 지문 중에 이야기 글은 한 두 개 정도 뭐 반반 나올 때지만 보통 두 개 그리고 네 개 정도가 다 설명문이 많이 나와요 네 다섯 개가 다. 자 한번 들으면서 가볼게요 들으면서 원문은 절대 보지 마시고 같이 한 문제 들을게요. 네 하나도 안 들리죠 이외이는 틀렸지만 그 다음에 안 들려요 수량이 먼저 틀리면서 이외이 셔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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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셔머 일단은 주어까지 끊어들어야 돼요 끊어듣기가 돼야 돼요 들어볼게요 다시 그렇지 이 외에 이 카는 차이 외이 셩 더 셔머 이외이 셔머인데 셔머셔루도 비슷한 단어도 아니고 어렵죠. 그 다음에 간차 specimen 5급 단어에서 어떤 베린다. 5급에서도 보이는 단어인데 간차이 이 단어를 알면 좀 쉬워지는데 간차이를 외이쉱으로 간차이가 뭘까요 네 나무를 하는 거죠 나무를 베는 거죠. 그래서 나무를 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생으로 삼는 생계로 나무하는 것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치아우프가 그럼 그 누구예요 치아우프가. 그렇죠 나무꾼이에요. 이게 다 옛날 얘기지 뭐 오늘 얘기는 아니죠 요즘 누가 나무를 합니까 나무에서 파는 사람 없죠 그래서 이 나무꾼이 어떻게 했냐. 신신쿠쿠다 지엘러 이동무. 신신쿠 신신쿠쿠다 아주 고생해서 지엘러. 지엘러. 갔다가 아니고. 지엘러 목적으로 보면 알겠죠 이동무. 자 육급이 힘든 이유는. 저 학습을 해야 돼 이 듣기도요 쭈로 들어주지 않으면 안 돼 그리고 리우어록 있다고 그랬죠 리우어록이 뭐냐. 내가 아는 단어를 듣는 게 듣기가 아니고 들으면서 단어가 나와줘야 되는데 무우 하는 순간 뭐야 무우 무우. 이걸 빨리 만드는 능력 이걸 만드냐 안 만드냐 하면 이미 내공 차이는 결정이 되는데요 무우 하면 무는 나무고 우는 우즈 집이거든요 나무집을 이동은 그러니까 양사 되겠죠. 지엘러는 그러면 여기서 보다가 아니고 뭐겠어요 지었다 나와줘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웨이 이 션 머 션 머 웨이 션 머을 생계로 삼는 거죠 칸샤이 나무하는 것을 생계로 삼는 이 치아오푸 이게 뭐야. 나무꾼이에요 이 치아오푸가 이런 단어들은 사실 이 자주 보이는 단어가 아니에요 뭐 이 뭐 몇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죠. 신신쿠쿠다 지엘러 이 동무 지엘 이런 단어들 보세요. 한 글자만 들리니까 힘든 거죠 지었다 똥은 양사죠 한 채의 나무집을 지었죠 그다음 가볼게요. 이틴 하루는 이제 사건 생깁니다 타 티아올러 무차이 취청리 마이 티아올러 무차이 취청리 마이 여기까지는 이제 일상적인 게 진행이 되죠 항상 영화도 똑같고요 처음에는 카 까르르 하고 일상이 나타나다가 갑자기 사건 생기죠 티아오는 이제 고르고 선택하는 건데요 이제 무차이를 골라서 취청리 마이 읍내죠 우리를 치면 읍내야 정리 이제 읍내로 가서 팔았죠. 방완 호이자시 방완 호이자시 방완이 언제죠 해 질 무렵에 집에 돌아왔을 때 어떻게 돼요 쯔 파신 방지 치허러 쯔 파신 아 발견했다 그러나 쯔는 그러나 오일이란 뜻도 있지만 거의 잘 안 쓰이고 그러나 집에 돌아왔을 때 그러나 어떻게 했다 파신 방지 치허러죠 집이 불이 난 것이죠 이걸 발견한 거죠 쯔 린 요셔 도라이 방망 쯔호 일단 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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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쯔호는 불이 끄는 거고요 그 다음에 쯔 린 요셔 이런 단어도 좀 내공이 있어야 되겠지만 보면 알죠 린 쯔 린이고 쯔는 여러분들 집이란 뜻이죠 쯔셔 학생들 쯔셔 넣는 거 기숙사 그래서 쯔 린 요셔는 결국은 옆집 이웃집을 말하는 거죠 이웃들이죠 이웃들이 도라이 방망 쯔호 저 모두들 와가지고 도와서 불을 끈 거죠 불을 껐는데 딴 인 펑시 구어다. 딴 인 펑시 구어다 자 이런 것들 왜 딴 그러나 또 나오세요 항상 듣기나 독해를 할 때 그러나 주의하라고요 딴 펑시 구어다 펑시 A번에는 여러분들 31번에 이번에는 호시인데 여기서는 펑시라고 그랬어요 펑시는 바람에 새기겠죠 바람이 너무 센 거야 펑시가 너무 커서 펑시가 너무 커서 우파在 이 단시간 내 이 짧은 시간에 뭐 할 수 없다 우파는 부능의 의미라고 보면 돼요 짱다호 푸미애. 짱다호 푸미애 여러분들 짱은 명사 앞에 짱은 뭡니까 파자예요 오급에서 엄청 나오죠. 큰 불을 푸미애 할 수 없었다 푸미애는 에 비시대 있었죠 아까 푸미애가 뭐라고요 끄다 푸미애. 그래서 우파 사이 단시간 내 이 짧은 시간 내에 짱다호 푸미애니까. 이게 바람 세기가 엄청 커서 불을 끌 수가 없었다는 건 결국은 이 호시가 엄청 컸구나라는 거를. 문제를 나중에 들으면 인제 권이나 장 후어 거의 짱다호 전문가 나중에 들리지만 문제를 듣고 문제 푸는 거 아닙니다. 내용 메모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통역 나온 게 아닙니다. 에이 비시대에서 그래도 지금까지 들린 내용 중에 이게 안 꺼졌어요 푸미애 조심하시고 이 단어는 들렸지만 안 꺼졌으니까 조심하시고 집을 린지 집 채운 건 아니니까 후워실 따구나 하고 동그라미를 쳐놓고 일단 가고 마지막에 이제 질문을 듣고 최종 다 확인 다 확정하는데. 네. 일단 이런 식으로 듣기를 해줘야 돼요. 거의 이게 들으면서 이 찍은 답이 거의 다 맞습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다음 볼까요. 다지야 지능 연정정더 칸저 다호 툰시 정동무. 예 단을 다 들으려고 하지 말고 꽂히는 것만 들으면서 상황 파악하는 거야 따자 지능 연정정더 칸. 칸저 그냥 지능 연정정더 눈 뜬 채로 칸저 바라보고 있는 거죠 뭘 바라보겠어요 네. 뭐 따호어 옛날 소방차도 없잖아요 따호어 툰시 이거 어렵네요 큰 불이 우리가 이제 툰시 툰시는 어렵지만 툰은 알아 툰 뭐야 꿀꺽 삼키는 거죠. 그다음에 정동무 전체 나무집을 갖다 다 삼켜버린 거야 우리도 그렇게 화마가 삼켰다 이런 말 하잖아요 따자 지능 그래서 이제 어쩔 수가 없어서 연정정더 칸저 눈 뜬 채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큰 불이 툰시 정동무 이. 삼켜버린 거죠 전체 나무집을 다 삼켜버린 거야 전체 나무집을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걸 눈뜨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다호어 종이 미애라. 예 다호어 종이 미애라 예 큰 불이 결국은 잡혔죠 꺼지게 돼 있어요 불은 이제 종이는 바라던 일이 실현됐을 때 마침내 미애라 꺼졌다. 자. 지진이라는 건 상황 묘사로 됐어요 단지 보였다 그 말은 무엇을 볼 수 있었냐 지하후가. 지진이 배 상회다 우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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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다 타버린 방안으로 뛰쳐 들어가서 파우진 뛰어 들어가서 어떻게 했냐. 부단다 판 자오죠 심어. 부단 저 부단다 판 자오 저 심어. 끊임없이 막 판 자오 저 심어. 자오죠 판 자오인데 판이 뭔지 가요. 판 판 판 판. 자오 만 들어도 되는데 판 자오가 뭘까요. 이 자오인데 판 자오를 파는 판이다 판은 뭔지 저. 기본적으로 뒤집다 라는 뜻에서 뭔가를 막 뒤집어서 찾는 거야. 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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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압니까. 鄰居们以为他在找藏在屋里的宝物. 鄰居们以为 이웃들은 여겼죠 그러니까 이웃이가 들렸다는 결과적으로 틀렸다는 건데 그걸 여러분들이 힌트를 봐야 돼. 타자의 자오 그가 지금 찾고 있다 장자의 우울이 더 바우. 어떤 이 장자의 우울이 더 바우 보물. 그러니까 이웃들의 생각은 그가 지금 찾고 있다 자오 여기서 끊어주고 장자의 우울이 더는 관용어죠 여기 수식화는 그러니까 이 집안에 숨겨놓은 보물을 찾고 있을 거다 뭐 저렇게 미친 듯이 가서 막 어딨지 어딨지 찾는 것은 분명 보물을 찾고 있다. 네 여기서 여러분들은 삼십이 번에 시 번을 주의해야 됩니다 삼십이 번에 이렇게 문제가 두 개 들이는 게 힘들어요 일단 시 번 옆에는 린쥐라는 이웃이라고 이웃의 생각이 그렇다 이거죠. 근데 어쨌건 이웃까지 들어주면 이건 잘못됐다는 거 이웃의 다음에 들린다면 거의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웃의 다음에 들린 이 문장은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가볼게요. 네 또 하우치도 잔다 이 방 호기심을 가지고 옆에 서 있었죠. 자 뭘 찾나? 자 오래 지나서 고마워한 지오. 카우후 신분地叫다. 카우후 신분地叫다. 카우후는 흥분해서 막 외쳤죠. 자오다. 다오도 말하다니까 외쳤죠. 오 자오다오라. 아 찾았다 이거죠. 찾았다 진짜 찾은 줄 알았지. 그죠? 어. 린쥐먼 흔흔 상첸 이탄 쥐우징. 예 린쥐먼 흔흔 상첸 이탄 쥐우징 자 이거 어렵고 상황만 들으면 돼 그냥 린쥐들이 찾았다니까 어디야 막 가서 뭐 뭐 뭐 뭐 찾는데 막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그 상황을 들어야지. 이탄 쥐우징이 뭐지 이탄 쥐우징이 뭐지 이런 듣기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어려워요 어 린쥐들은 잇따라서 시간차를 두고 잇따라서 앞으로 나가서 샹쥔 가서 이탄 쥐우징 타는 여러분들 탐색할 탐자인데요 알아보는 거죠 쥐우징. 자초지종이란 뜻이다 이게 뭐 부사로 도대체 쥐우징 쥐날 도대체 어디 가니 다 어디 쥐나라 같은 쥐우징이 아니고요. 중국어는 단어의 위치가 중요하네요. 이게 지금 목적의 자리잖아요 명사란 말이에요 부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쥐우징은 자초지종이야. 자초지종을 알아보러 갔더니 어떻게 되냐. 네 쥐우징 발견했죠. 이 쥐우 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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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리만 들어보는 거예요. 손에 들려있던 것은. 이 값어치가 나가는 어떤 보물 같은 게 전혀 아니었다. 파시에 뭘 발견했냐. 다시 하나의 문장이 옵니다 쥐우 쇼리 펑 이러다 펑을 이렇게 두 손으로 받쳐 들고 있는 거야. 두 손으로 이렇게 받쳐 들고 있는 것은. 어떤. 어떤 쥐우 챔더 파우가 아니고. 그 다음에. 어시 타드 푸토. 어시 타드 푸토. 항상 부스 A, 어시 B 들리면 어시 쪽이 답이에요. 그래서 그의 도끼였다. 푸토우. 도끼 도끼. 도끼. 푸즈 푸토우. 답이죠. 이 사람 결국 찾은 거는 이거죠. C번 주의하시고요. 바랍니다. 그 다음 이거 이웃들의 잘못된 생각이죠. 그 다음에 이런 문제는 사실상 문제를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일단 메모가 살짝 돼야 돼요. C번 옆에는 이웃 이렇게 푸토다 발 이 징 쇼메일어 푸토다 발 이 징 쇼메일어 푸토다 발 이 징 쇼메일어 쇼메일어 사실은요 여러분들 이런 거 아셔야 되는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중국인들이 성우분들이 백 프로 다 성조가 간혹 틀린 것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사실은 바 짜문의 바인데요. 여기서는 명사 자리이고 이게 손잡이거든 손잡이. 이 손잡이라 일단은 사실상 사성입니다. 근데 그걸 알고 있는 중국인들이 거의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평소에 짜장면 좌장면이었는데 짜장면이라고 말을 하듯이 그러면 그렇게 많이 쓰는 거죠. 원래 이제 부통화 이 실제 발음은 이제 사성이어서 푸토다 발 이렇게 읽어줘야 사전에 나온 거는 이제 발이라고 나오죠. 손잡이라고 했을 때는 사성을 읽어줘요. 여러분들은 이제 사성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외국인이니까 푸토다 발 이징 쇼메일어 이 도끼의 손잡이는 이미 타고 없어졌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도끼는 나무 손잡이는 나무고 도끼날은 쇠니까 쇠는 타지 않잖아요. 쇠생샤 전면더 따오피앤라 응. 쇠생샤 전면더 따오피앤라. 따오피앤이 도끼날이라는 거 알겠죠. 도끼날. 도끼날만 있는 거요. 쯔진 자오푸. 양 이근 무근. 췬진 푸다우리 그리고는 또 상황명사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오푸가 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양 이근 무근. 또 양자 나왔어요. 이근 무근. 여기 명사 앞에 양은 바죠. 그러니까 하나의 나무 몽댕이를. 나무 몽이를 췬진. 췬진. 너무 어려워요. 췬진 푸다우리 양 이근 무근. 췬진 푸다우리. 그리고는 또 상황명사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오푸가 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양 이근 무근 또 양자 나왔어요. 이근 무근 여기 명사 앞에 양은 바죠. 그러니까 하나의 나무 몽댕이를 나무 몽이를 췬진. 췬진 너무 어려워요. 췬진 푸다우리. 그러니까 상황은 이제 하나의 나무 몽댕이를 거기다가 끼워 넣어야죠. 도끼 자루에. 치엔이 박아넣다 박아넣는 걸 갖다가 치엔인데 너무 어려운 단어고. 이렇게 동사와 보호가 있으면 여러분들 보호만 들어주면 치엔 진 하면 진이야 들어간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얘네들을 들어줘야 돼. 틴 동로에서 중요한 건 동이지 틴이 아니거든요. 그래 듣기의 방법이에요. 시행까지 들으려면 이건 거의 이백오십 점 수준의 단어입니다. 이백오십 점 수준의 어려운 단어고 후다오는 이제 그 도끼날에다가 끼워 넣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도끼를 직접 안 봤죠. 어렸을 때 도끼 자루이 시골에 자라가지고 농부의 자식 아니니까 도끼 자루 이렇게 도끼 자루 끼는 거죠. 그다음에. 그리고 흥분해서 말했죠. 흥분해서. 네. 주여 요 저 빙 부터. 저 빙. 빙이 이제 양사로 쓰인 거야. 양사의 자루. 그래서 이 도끼 자루만 있으면. 네. 여기서 이제 또 핵심이 나오죠. 내가 다시 새롭게 더 찐구. 더 견고한 집을 지을 수 있다. 라고 한 거죠. 자. 천공더 렌은. 부시. 청웨이 베이 지다오고더 렌. 네. 청웨이 베이. 부시니까 또 답은 아니야. 이쪽은. 그래서 좀 이따 뭘 기다려야 돼요? 얼씨를 기다리라고 했죠. 부시. 청웨이 베이 지다오고더 렌. 이제껏 한 번도 쓰러진 적이 없는 사람이 아이고. 그다음에. 얼씨. 자. 배 지다오. 얼씨. 누구다. 자. 배 지다오. 쓰러진 후에. 하이능. 지지. 향. 청궁. 지지. 루. 마이 진. 네. 하이능. 지지. 향. 청궁. 지지. 루. 마이 진. 렌이에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넘어진 후에도 하이능. 지지. 향. 청궁. 지지. 루.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이 성공의 길을 향해서 마이 진들을 매진해 나가는 약진해 나가는 사람 마이 진 마이 자가 이렇게 큰 걸음으로 뛰어 걷는 거죠. 약진해 나가는 사람을. 이 바로 성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hsk 한 번 떨어졌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계속 다시 약진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정답은 지지 드럽고 지지 루. 관한 사람이죠. 그죠? 어. 지지 루. 관. 아시겠죠? 여러분들. 뭐 한 번 떨어진 것 같고 인생 다 산 것처럼 그러지 말고 두 번 떨어졌다고요. 그래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끈기와 용기 오기가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 학년 때 이제 중국 웅변대회 사실은 중국어도 잘 못했는데 딴 애는 막 한 번 해보겠다고. 저 이제 다른 지역에서 하는 이제 웅변대회가 있길래 대학교에서 주최하는 갔죠. 떨어졌어요. 뭐 아예 입상도 못했죠. 기차값도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올라가고 제가 그때 목표를 잡은 게 내가 다시 도전한다. 다 내년에. 누구한테 뭐 지도받은 것도 아니고 또 떨어졌어요. 또 갔어 오기가 생기잖아. 또 갔어요. 어. 어. 그래서 두 번 떨어지고 세 번째 또 또 내년에 또 온다 내가. 어. 근데 군대 갔어요. 그래서 이 그 뒤로는 이제 도전을 못해서 아쉬웠는데 군대 갔다 다 까먹어버린 거죠. 근데 어쨌건 이런 옥이 제가 오늘날 이렇게 중국어를 끝까지 이 사랑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못해도 다시 하고 즐기고 이런 정신이 중요한 거죠. 밍발라봐.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 즐겁게 즐기면서 자신 있게 보시고요. 내가 공부한 것만 나온다. 이 마법의 주문 외우시고요. 주변에 널리널리 리오 HSK 이 EBS랑 누들강의 열심히 좀 전도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에 2년 뒤에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2년 뒤에 유통기한 끝나시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